오늘의 20초에 주소가 닿았고, 모세호 서울시장께서 함께 추천드립니다. 모세호 서울시장 디벨즈 프로젝트 견바츠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모세호 서울시장 디벨즈 프로젝트 견바츠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 팬 여러분, 케인 리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깊은 날입니다. 케인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방전에 마치 양팀 모두 베스트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얼마큼 에피소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신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에피소드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신축! 여기서 최선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까? 국사님, 최선영 서울시원 박수원입니다. 최선영 서울시원님 박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